70인 제자가 누려야 할 24입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실 때 당신은 70적 살릴 70인 제자입니다 정말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나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 그리고 정말 우리 시대적인 예원교회의 사역자 조장으로 또 부른받은 것 그리고 전도자로 부른받은 것이 참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훈련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건강과 또 시간과 여건을 주신 것도 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올해 원단 말씀이 나중 영광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 나중 영광의 두 가지 비전 중에 첫 번째 본당은당 라스트천은 이미 달성이 돼서 150억을 향해서 순항을 하고 있고 이제 우리에게 남은 비전이 뭡니까 바로 70인 제자의 응답을 받고 70 지역을 살리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이 시간에는 제가 말씀을 좀 정리해 드리면서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와 그리고 현장의 응답들을 같이 나누면서 이제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실제로 여러분 현장에서 이것을 적용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먼저 서론으로 70인 제자운동의 시작입니다 70인 제자운동의 시작이 뭐냐 많이 있겠지만 첫 번째가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갈등 세 번째는 위기입니다 이게 70인 제자운동의 시작이에요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절대 문제가 왔을 때 저주가 올 이유가 없어요 올 리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왔을 때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답을 찾는 것은 간단해요 여러분이 낙심하지 말고 빨리 내 생각만 바꾸고 질문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주신 이유가 뭔가요? 이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우리 가정의 자녀 산업에 정말 원하시는 게 뭔가요? 그것만 계속 질문하셔도 됩니다 하루 종일 그러면 놀라운 응답이 옵니다 그걸 해보세요 약간의 차이지만 그러면서 갈등이 왔을 때는 빨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면서 이제는 갱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갱신할수록 뭐가 준비되죠? 지역보고마 2, 3, 7 70인 제자의 그릇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를 양육할 때 바른 길로 가게 하려면은 때로는 잔소리도 하고 때로는 큰소리도 내고 그렇죠? 때로는 매도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은 애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린 다 여러분 성인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시시때때로 갈등을 통해서 자꾸 찌르시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찌르고 여러가지 동관계에서 찌르고 자꾸 교회에서 찌르고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빨리 너가 갱신해라 그릇을 깨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부분만 빨리 깨달으면은 큰 응답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위기가 왔을 때는 이 위기가 왔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특별 계획을 찾으라는 거잖아요 특별기도 우리 지난 금요기도회 때 로뎀나무 아래서 엘리아가 기도했듯이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나를 향한 내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할 기회인 것입니다 저러의 기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는 자꾸 361 나물질 성공 중심이다 보니까 자꾸 우리는 보이는 거 세상 것을 자꾸만 쫓아가려는 그런 본성이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적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을 보니까 우리 이번 주 강단에 나왔지 않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생명과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이란 말이에요 불신자들 괜히 끼욱거리고 야 저 예수도 안 믿는데 왜 이렇게 돈을 잘 벌어 속는 거라니까 다이 그게 바벨탑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세상 썩어질 것이 아니라 가장 천사도 흠모할 만한 최고의 가치 전도 성교 사명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축복을 진짜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문제와 갈등과 또 위기가 왔다 그 다음에 굉장한 나에게 외로움이 찾아왔다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축복하시는 시간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아마 예배 빠지고 말씀도 하나 보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그죠? 근데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잘 돼 막 돈도 너무 잘 벌려 저는 그거는 저주라고 봅니다 맞습니까? 축복이 아니잖아요 그게 영적인 생활을 전혀 안 하는데 너무 잘 돼 막 그거 최고 저주예요 그게 근데 어느 날 나에게 문제가 왔어요 가정의 문제 왔어요 경제의 문제 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선 안 되겠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 이제 예배 생명 걸어야 되겠구나 강단 말씀 생명 걸어야 되겠구나 나는 이제 훈련 안 빠질 거야 그렇게 결단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죠? 이제 꼼짝 못하죠 나 지금 문제 왔는데 뭐 하라는 거야 이게 시작이라니까 이게 이게 시작이라니까 여러분 정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잔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잔치하자 강단 말씀이 딱 맞잖아요 자 그럼 이제 본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70지역 살리고 70인 제자를 찾아 세울 수 있습니까 그거는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내가 살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힘 얻으면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살아야지 내가 지금 죽겠는데 누구를 살립니까 그래서 나를 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나의 24 이게 나의 24 그래서 구역예배가 힘들어요 다락방이 힘들어요 지교회가 힘들어요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뭐냐 홀로 다락방이에요 나 혼자 홀로 다락방 이거를 정말 행복하게 누리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뭘 누려야 됩니까 바로 우리 강단에서도 주신 것처럼 393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393 누리 아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그 대속과 성량으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구나 그게 뭐예요 성자 예수님 이제 내가 이제 예배드리면서 말씀 들으면서 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단 말이에요 기도 응답을 누린단 말이죠 성부 하나님 내가 날마다 이제 성룡축만 누리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성룡축만 성룡인도 보혜사 성료 성삼위 하나님을 딱 누리면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오죠 오력이 오면서 그 다음에 뭐가 오냐 삼초월이 오죠 우리 강단에서 나왔으니까 제가 쓰진 않겠습니다 보좌의 축복 시공간초월 237빛 이게 이제 나를 통해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내게 심어주신 하나님의 형사 그 다음에 내게 불어주신 생기 그게 내 영혼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에덴의 축복 정복의 축복 이게 회복되고 그러면서 나 교회 현장의 전무음한 역사 이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삼생명 삼 뭐죠 전무음 막 하다보면 이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삼천무 그 다음에 삼눌이 뭐냐 나한 사람을 통해서 목해자와 중직자와 그 다음에 부교육자 랩런트들이 살아나게 된다 삼시대를 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이 누려야 될 축복이고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응답인 것을 알고 이것을 언약 잡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를 살리는 가장 시작이 뭡니까 현장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사획자 조장 훈련에 나오신 분들은 다 사명자 제자이기 때문에 현장 예배 다 잘 들으실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고요 우리 단임 목사님이 이제 온라인 드리는 분들은 인사도 안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알아서 인도를 잘 받으시고 인사도 이제 안 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이거 강단 말씀 받았으면 정시기도예요 그래서 이제 정시기도를 하는데 가장 나만의 편안한 시간 편안한 장소를 먼저 딱 확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해보세요 단계적으로 그래야 되지 맨날 해야지 해야지 그래갖고 안 돼 이걸 딱 읽으면 뭔지 해보시라니까 제가 전에 어린이 사역을 할 때 전도사 때 한 아이를 제가 달아빵을 하는데 여자아이였어요 그래서 너 요즘 집에서 기도하니 정시기도 하니 자기는 못한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세밀하게 포럼을 하거든요 왜 못하니 정시기도 하면 되잖아 그냥 하루에 5분이라도 하면 되는데 왜 못해 너 방이 없어? 책상이 없어?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방이 없대요 아 방이 없어? 왜냐하면 그 집에 동생이 3명인가 그래 동생이 둘인가 3명인가 그러고 위에 오빠가 있고 그러니까 자기 방이 없다는 거예요 다 오빠는 방 주고 다 했는데 동생은 동생이니까 방 주고 자기는 방이 없대 그러니까 얘가 무슨 집에서 공부가 되고 무슨 기도가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권사님 만나가지고 제가 얘기했다니까 이게 어찌된 일이냐고 이거 빨리 얘기를 해줘야지 그런데 그런 집이 한두 집이 아니더라니까 그래서 그 엄마들한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왜 지금 애들을 말이야 기도를 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공부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잖아요 엄마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고? 이거부터 딱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거 만들어야 돼요 다 이거 포럼에 보면 다 나와요 그러면서 제가 요게 안될 때 정시기도가 안될 때 제가 어땠냐 늘 제가 업다운이 있어 업다운이 좋을 때는 막 성령추만 하고 또 이렇게 쫙 깔아앉을 때는 또 막 이렇게 깔아앉고 이게 기복이죠 기복 막 성령추만 했다가 또 후 꺼졌다가 이게 있는 거예요 조금 육신의 응답을 보면 막 좋았다가 또 문제 오는 것 같으면 후 꺼지고 이렇게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역사가 안 일어나요 역사가 안 일어나 그러니까 다 뭐 되어진다 된다 된다 하는데 역사가 안 일어나 은혜야 조금씩 받죠 그런데 역사가 안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누가 응답받고 역사에 일어났다고 들으면 뇌가 배 아픈 거야 뭐 축하가 안 돼 얼마나 기분 나쁜지 막 아 왜 나는 안 되는데 하나님 뭐냐고 지금 나는 하나도 안 되는데 물론 대놓고는 못하지만 그죠? 그런데 제가 이 응답을 제가 이제 받기 시작하는데 제가 이거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도 이 기도의 행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정시 기도가 그렇게 좋다고 맨날 단임 목사님도 류 목사님도 맨날 얘기하는 게 이건데 결론은 나도 이것 좀 맛보게 해주세요 제가 이거는 기준이 아니고 제 얘기에요 저 같은 경우는 한 3년 기도했어요 3년 3년 그러니까 3년이란 말은 계속 기도 제 1 기도 제목이 이거에요 하나님 나 정말 기도 행복 누리게 해주세요 그게 첫 번째 기도 제목 그러면서 그거를 하면서 제가 작심삼일이 계속 된 거예요 했다가 또 무너졌다가 또 말씀 듣고 또 해야지 무너졌다가 또 해야지 이걸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집을 처음 나와가지고 제가 혼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자취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제가 전도사 때 하면서 제가 집 일부러 방에다가 단칸방에다가 TV를 안 놨어요 그래서 이걸 해보죠 한번 그래가지고 아침마다 새벽 기도 끝나면은 이제 뒷산 뒷산에 말씀 꽂고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 성경 읽기 성경 읽기를 하는데 이거를 딱 펼쳐서 보는데 뭐 이렇게 말이 어려운지 그냥 검은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고 느낌이 그래요 느낌이 근데 이거를 제가 하라니까 맛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매일 했어요 그냥 은혜 안 돼도 솔직히 그냥 습관적으로 한 줄을 읽던 두 줄을 읽던 매일 한 거예요 그리고 운동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단은 몸이 너무 아파요 왜? 운동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 학교 체육시간 이외에는 운동을 해본 적이 없어 그게 말씀 듣고 한 거예요 말씀 듣고 그러니까 와 좋다는데 이게 다 거짓말이네 이거 그러니까 한 일주일은 막 온몸이 쓰시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계속 한 주 두 주 좀 지속하다 보니까 이 몸이 적응이 되니까 뭔가 모르게 몸에서 탄력이 붙고 막 힘이 솟으니까 야 이래서 운동하는구나 그때부터 계속합니다 그때부터 그리고 이거는 제 얘기예요 기준이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한 3주 정도를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어느 날 이게 턱 은혜가 오더라고요 이야 이게 송이 꿀보다 달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은혜가 싹 오는 거예요 이야 너무 좋다 그때부터는 진짜 뭐 숨어서도 합니다 이 정시기도라는 거를 들고 다니면서도 하고 그렇죠 이렇게 그때부터는 제가 기도하지 않은 응답이 오고 전도가 되어지는 것을 제가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다 누리시기 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 내가 별말 안 했는데 사람들이 살아나고 그리고 자꾸 나한테 뭐 와요 사람들이 뭐 자꾸 고민 상담하고 이게 뭐냐 여러분이 영적 플랫폼이 됩니다 자꾸 온단 말이에요 전에는 갔는데 그 다음에 내가 빛을 비추잖아요 그리스도 빛을 비추잖아요 여러분이 내가 영적 파수망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현장에 이게 이제 여러분의 응답이 연결이 돼요 연결 증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영적 안테나 이런 응답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나만 살리면 다 살아납니다 이런 응답 누리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노아야 너는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예수님이 제 1개명을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마음을 다고 목숨을 다고 뜻을 다해서 네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런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거 첫째 그럼 이제 두 번째 우리 70인 제자 여러분이 누리셔야 되는 두 번째 24가 뭐냐 내가 누리는 나의 24를 이제 교회에서 함께 누리고 전달하는 거예요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교회 24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분들 많을 거예요 원단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거 들어야지 들어야지 그래 나 쉴 때 들어야지 좀 이따 들어야지 그러다가 1년 지나간 경우도 있어요 제 말이 틀린가요? 맞죠? 그거 들어야지 들어야지 했는데 원단 말씀 듣질 않아요 그거 한 번 들었는데 다시 들춰보질 않아요 그래서 쉬운 거예요 교회 24 그러면 교회에 같이 모여가지고 현장에 모여서 같이 예배드립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받을 때 이때 어마어마한 보좌의 축복 이게 막 하늘 보좌가 움직이면서 여러분 가정 직장 모든 현장에 이게 막 동원되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이 그러면서 이제는 역사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교회 24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강단 24입니다 강단 말씀 은혜받고 그리고 내가 적용하고 늘 정말 말씀 따라가고 그렇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오 빛이라고 그래서 이거를 많이 들어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내가 체험하고 내 것이 되는 거하고는 천지차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이걸 내가 실제로 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뭐냐 보좌화 보좌의 축복이 내 거가 된단 말이에요 보좌화 그러면 내 거로 누려야 되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공부를 그래도 못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나의 문혜로 전도사가 됐는데 뭐 어떻게 할지를 모르니까 잘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이런 메시지를 갖다가 막 들은 거를 이렇게 잘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성도들이 이렇게 하면 되게 은혜 받을 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때는 막 부서를 맡았죠 뭐 어린이 부서 뭐 중고등부 그러니까 일단은 그 교사분들의 반응이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막 은혜 이렇게 감동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열매가 안 나요 결정적인 건 열매가 안 나고 많이 오는데 뭐 행사도 하고 뭐 이렇게 막 선물도 주고 많이 오는데 연말에 가면 하나도 없고 오히려 기존의 애들 안 줄면 다행이다 이런 게 계속 되니까 제가 괴롭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뭔가 제가 부서를 이렇게 이끄는데 권위가 안 서요 젊지 그렇죠 어리지 뭐 그리고 지금보다 제가 훨씬 말랐으니까 여기서부터 더 말랐으니까 막 그러지 이게 뭐 권위도 안 서고 이제 교사 모임을 하면 우리 뭐 예원교회는 그런 부서가 하나도 없을 것으로 알지만은 꼭 이렇게 브레이크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일을 그런 식으로 하면 되냐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브레이크 거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 가만 볼 때 저렇게 안 해도 될 텐데 저 사람만 없어지면 좋겠는데 자꾸 브레이크를 보니까 근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왜 안 될까 분명히 말씀은 된다고 하고 분명히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난 안 될까 그거를 제가 그거를 제가 혼자 골방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앞에서 계속 질문하고 말씀 보면서 계속 질문한 거예요 그게 이제 돌아보면은 인생 캠프고 말씀 편집이죠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엘리아의 그런 로뎀나무에 시간을 가진 거죠 왜 왜 안 되냐고 말씀 들으면 혼자 그렇게 하면 신비주의가 될 수 있어요 말씀 들으면서 들으면서 이렇게 그런데 이제 그러면 나는 지금 부교육자고 부목사 아니냐 그러면 내가 단임 목사도 아닌데 내가 류 목사님처럼 하면 안 되고 단임 목사님처럼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걸 하나님이 딱 은혜를 주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부교육자로서의 전도운동 역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사역을 깨닫게 하셔서 그 시간에 그래서 제가 메시지 자체가 이 말부터 달라지더라고요 전에는 뭐 그냥 뭐 이렇게 제 나름대로 했는데 이제는 단임 목사님이 지난주 강단 말씀에 우리 이번 달 류 목사님 화요 집회 때 왜 이렇게 좀 바뀌어요 말이 바뀌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솔직히 전에 비해서 말씀 준비 더 안 했어요 그냥 왜 편한 있는 거를 내가 은혜 받아서 전하는 거니까 내가 뭘 만들어내는 게 아니니까 편하게 했어요 편하게 그런데 그런데 이 성도들의 반응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죠 이렇게 정신 차리는 느낌 그리고 이분들이 뭔가 탁 이렇게 말씀의 권위 앞에 쫙 이렇게 줄 서는 느낌 제가 그걸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가 아무리 뭐 어리고 연약해도 제가 강단 말씀 이 전체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 앞에서 꼼짝을 못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아니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단임 목사님 말씀에 우리 류 목사 그거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뭔가 교사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 교사 모임 때 포럼을 하는데 한 분이 딱 포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우리 김대희 전도사님 말씀만 따라하기로 결단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그래 너가 지금 여태까지 네 중심으로 했는데 이렇게 너는 심부름하는 사람이야 그거를 하나님이 사인을 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게 뭐 제가 기분 좋다 나쁘다 그걸 떠나서 그 증거를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뭐를 보게 됐냐 아 이걸 이걸 보고 제자라고 하는구나 이걸 제가 처음 느꼈어요 제 말을 잘 따라온다는 게 아니라 제가 전하는 강단 말씀 전체 흐름을 따라오는 거잖아요 교회 방향을 아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제자를 붙여주시는구나를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되어지는데 그러니까는 이제 어떻게 되냐 이게 이제 되어지는 사역이 되고 정말 전도 열매를 정말 진짜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얘기지만 처음으로 봤어요 저는 영전 말고 전도 열매를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중등부를 할 때인데 중등부 아마 주일 예배가 애들만 한 50명 됐을 거예요 그 정도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세 가족이 한 20명 넘게 왔는데 쉽게 말씀드릴게요 방문 말고 정차 딱 와서 말씀 듣더니 어 저 계속 나올게요 이런 애들이 20명 넘게 막 바글바글 하니까 야 제가 자신이 놀라는 거예요 야 이게 뭐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뭐 이렇게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사역자 조장 여러분이 이런 원리를 조금만 내가 이제 붙잡으시면 어떻게 되냐 우리 구역지교회와 여러분의 현장지교회가 이제는 부응되어지는 역사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이 성도로서 사역자 조장으로서 어떤 그러면 부분을 붙잡으면 되냐면 강단의 흐름 그 다음에 전체 흐름 그 다음에 현장의 모임들이 있잖아요 현장 흐름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게 뭐냐 우리 각 대교구장 목사님들의 흐름 우리 대교구장 목사님들이 그렇죠? 다 말씀 정리해 주시지 그렇지 않아요? 만화책 읽는 분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교구장 전도사님의 흐름 그 다음에 지역장이면 지역장 권사님 집사님 흐름 이거를 내가 잘 타고 전달해 주는 게 여러분이 제자를 키우는 방법입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이걸 떠나서 아무리 메시지 잘한다 그거는 절대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아요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울이 어떻게 사야겠습니까? 이야 바울 캠프 잘하네 전략이 뛰어나네 그거는 겉모습만 본 거예요 바울이 1차 3차 1, 2, 3차 캠프를 할 때 캠프 항상 끝나고 어디 갔냐 예루살렘 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보다 부족하고 무식한 이 베드로 총회장님과 그 교회 장로 다 보고 있다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현장에 보니까 한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기가 판단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 이렇게 이렇게 하시오 그거 받아다가 현장에 전달했다니까요 교회 방향 강단 방향 그대로 전달한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속에서 나 자신이 제자 되고 제자 찾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 키가 이거예요 강단 24 그럼 이제 그거를 시작을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 강단 말씀에서 매주 작은 실천사항을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한 개든 두 개든 이걸 잡을 때 주의하실 사항은 내가 힘을 얻는 작은 실천사항을 잡아보세요 너무 부담되는 거 하지 마시고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흐름을 잘 탑시다 흐름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현장 그러면은 내가 누리는 이 축복을 보호자의 축복을 이제는 현장으로 전달하는 거 이게 바로 뭐냐 이게 현장 24입니다 이게 현장 24고 이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빛의 경제도 주실 겁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제가 이거하고 이거를 조금 맛보니까 뭐가 되냐 되어지는 되어지는 말씀운동 달합방 그 다음에 되어지는 캠프 이제 이런 맛을 제가 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단은 달합방이 제가 뭘 준비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도 속을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왜 메시지를 준비하려고 그랬지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 지금도 작가직 이럴 때가 있다니까 어떻게 아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 지금 말씀 준비하려고 하면 안 되지 지금도 그런다니까 어떤 한 번씩은 그래서 내가 은혜 받는 시간 이렇게 제가 안산에서 사역할 때인데 한 장로님하고 권사님 부부가 그 파스타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맡은 그 지역이니까 지역의 장로님 권사님이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장사가 너무 안 돼요 장사가 안 되고 그 가게를 가보니까 전부 빚이라 인테리어도 잘 해놨고 너무 잘 해놨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안양에 보면 아니 안산에 보면 중앙역 지하철역 옆에 그 백화점 있고 거기 뭐 CGV 있고 그 옆에 지금은 맛집이에요 맛집으로 떠 있는 곳인데 그래서 가가지고 제가 장로님하고 달합방을 했죠 1대1 그래서 또 장로님이니까 제가 또 전도사가 메시지하기 그렇잖아요 그래서 편안하게 시간 날 때 오픈 전에 갔던 것 같아요 오픈 전에 가서 서로 대화하고 장로님 요즘 어떻게 좀 기도 잘 되시나요 좀 어떻게 기도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서로 대화하면서 그래서 이분이 기도할 수 있도록 제가 좀 도와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 장로님 힘을 얻으니까 이제 그 권사님도 부인 권사님도 힘을 얻고 그러니까 이제 좋으니까 내가 달합방에서 영적으로 힘 없고 좋으니까 그때 그 알바가 한 한두 명 있었어요 그래서 알바 여자애 얘도 좀 해주세요 우리 직원이니까 그래서 그 이제 여자 직원 그때 청년 앉혀놓고 달합방을 하고 근데 이제 이 여자 청년이 은혜를 받으니까 자기 동생을 연결하는 거예요 동생을 좀 또 해달라고 동생 연결하는데 동생이 우리 친구 좀 이렇게 보금전에 달래 보니까 그 친구가 어떤 친구가 보니까 굉장히 시달리는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냐면 맞추더라고요 뭐를 자꾸 얘가 뭘 맞춰요 그래서 그러면 데려와라 그래서 그때 당시 어디서 달합방을 했냐면 거기에 이제 상가에 뒤로 가면 이제 그 식자재 그 식당 식자재를 싸놓는 창고 조그만 창고에 들어가가지고 막 밀가루 입고 근데 거기 들어가서 달합방을 했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복원받으니까 살겠잖아요 자기 엄마를 또 자꾸 연결 그러니까 계속 연결 연결되니까 그거 이제 교회 오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제가 다른 지역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지역을 바꾸니까 그렇게 해서 그래서 얼마 전에 보니까 RUTC TV에 나오더라 막 전도 제자 파송하는 그 부부가 그러니까 거기가 세월호 때 안산의 모든 식당이 거의 문 닫을 지경이라 세월호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백종원 뭐라고 프로가 있나봐요 네? 네? 골목식당 말고 그 전에 아무튼 뭐 있나봐요 거기에 여기가 딱 나왔어 그래가지고 막 손님이 오는데 막 이거는 막 감당을 못할 정도라 막 그냥 막 그래가지고 지금 보니까 직원이 막 굉장히 많더라 보니까 계속 말씀 운동하고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정말 우리 예원의 그렇죠? 우리 예원의 우리 사회자 조사님들도 이런 응답을 누릴 수 있다 이거를 제가 좀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실제로 내가 뭐 갑자기 직외인도 하고 이게 힘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한번 시작을 하면 좋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열어주시는 대로 응답을 주시는 대로 한번 일심 전심 이렇게 지속을 해보세요 만약에 다락방이 한 군데 열렸다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역에 연약한 성도 그러면 이제 오라고 할 수도 있고 아휴 오든지 뭐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그 말은 이제 가면 되잖아요 뭐 꼭 오세요 이런 데는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데 한 군데를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언제까지 하냐 하나님이 그만가랄 때까지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라니까 그래서 저는 어 뭐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처음에 제가 전호사 때 다락방을 하는데 참 왜 하나님 나는 꼭 이런 현장만 보내세요 제가 제일 처음에 간 데가 어디냐 어디냐 뭐 가보니까는 막 집안에 쓰레기가 쌓여있는데 이게 발이 발 디딜 틈이 없고 그 이렇게 집이 미로같이 된 데는 보신 적 없을 거예요 쓰레기가 다 쌓여있어요 미로 미로 그런 데를 제가 다락방 그 다음에 어 알코올 중독자 귀신 시달리고 그러면 가면은 이분이 뭐 준비를 하고 있겠어요 가면은 막 슬퍼 마시다가 어떤 데는 자고 있어요 자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 현장 많이 가신 분들 알 거예요 제가 더 이상은 말 못하겠어요 어떤 때는 가보니까 자고 있는데 제가 볼 수가 없어 이런 거 그런 데를 그냥 간 거예요 근데 갔는데 거기에 그분이 이제 사고로 소천하셔서 제가 그만 갔어요 알코올 중독 귀신 들린데 계속 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열어주신 데는 끝까지 갈게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런 마음으로 내가 뭐 동기도 버리고 내가 뭐 여길 가서 대역사회를 이렇게 했다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으니까 열어주신 데 갈게요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차근차근 열어주시더라고요 뭐 산업인 뭐 엘리트 쭉 이렇게 이게 기준이 아닙니다 제가 그랬다고요 여러분 그게 꼭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대교구 제가 섬기는 또 경기 3대교구에 이제 최근에 5주 집중훈련 그리고 이제 전도 캠프를 상반기 전도 캠프를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많은 응답들을 하나님이 이제 또 주셨는데 어떤 분은 제가 이제 그 미션 중에서 하루에 한 명 영접을 안 하면 저녁을 금식하시라고 그런 미션도 하는데 이제 우리 어떤 권사님이 이제 따님 집사님하고 같이 야 하나님은 그렇게 쨔쨔한 하나님 아니다 우리 같이 저녁 맛있게 먹고 우리 현장 나가자 그래서 그래서 일단 저녁 맛있게 먹고 믿음으로 다 저녁에 나간 거예요 나갔는데 아파트에 그 길에 어떤 여자가 서가지고 핸드폰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말 걸라고 가보니까 가보니까 이분이 핸드폰으로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여기 나와있냐 보니까 아 제가 말씀이 너무 궁금해가지고요 집이 지금 너무 남편하고 막 힘들고 답답해가지고 자기가 말씀이 궁금해 거기 서서 성경을 자기가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돼가지고 그 권사님 가정에서 이제 지교회를 열려고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 지교회로 연결을 해서 이번에 이제 지교회 설립 예배 들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어제 참 비가 많이 왔죠 온 정도가 아니라 진짜 폭탄을 진짜 와 저도 엄청 짜증나더만요 이게 막 다 져지니까 이게 막 근데 어제 이제 이번에 이제 캠프 한 곳 한 곳은 그 우리 집사님이 운영하는 피부샵 피부샵에 가보니까 그 집사님이 이제 전도한 분이 한 분 와서 앉아있더라고요 그 집사님의 딸의 친구 엄마라고 와서 앉아있어서 제가 그 자리에서 짧게 복음을 전하고 또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지교회하기로 어저께 설립 예배 드리고 또 한 군데는 이제 화성 현장인데 거기는 공단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무슨 공단 무슨 공단 이게 막 삼사십 개 돼요 그 공단이 화성에 근데 제가 이제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 보니까 이제 이분이 집은 부천이라 부천인데 이분이 공장은 화성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기가 공장을 운영하는 권사님인데 거기서 이제 말씀 운동을 하니까 이제 한 두 명 정도가 벌써 모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제 가서 이제 거기는 이제 전문교회 공단 현장 그러니까 전문교회 설립 예배를 드리고 근데 이제 온 그러니까 한 두 번 왔나 그 모임에 근데 그 어떤 이제 다 거기는 사장이에요 왜냐면 다 공장을 조그맣게라도 운영하니까 어떤 한 사장님이 이제 성도가 아 뭐 목사님이 이렇게 참 비도 수고하신다고 봉투를 주더라고요 아니 뭐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 뭐 그러니까 이거 이제 뭐 사회에서 하는 거를 하는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뭐 하기도 하고 어 그 다음에 이게 많은데 다 얘기는 못하겠고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하나만 어 이분은 이제 그 쇼핑몰 쇼핑몰 같은 데서 이제 염색방을 이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쬐끄맣게 이제 열었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중심이 나는 전도하려고 이거를 열었다고 나는 돈 버는 것보다 전도의 목적이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거기서도 이제 그 전문교회를 이제 확정하려고 그렇게 기도를 또 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마무리를 이제 해야 되겠죠 마무리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이 결국은 말씀사약자로 하나씩 하나씩 세워져 나가셔야 되는데 거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모범입니다 모범 동거에요 동거 이게 무슨 말이냐 기존에 지금 말씀사약을 잘 하시고 있는 기존 사약자분들하고 전도사님들이 좀 많이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 안 해본 성도나 중직자들은 보여줘야 돼요 다락방 인도하는 것을 보여주셔야 돼요 지교에 인도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계속 참여해 왔으면 자동으로 받겠지만 생판 안 받는데 하라고 그러면 절대 그거는 지속 안 됩니다 그래서 보여줘야 돼요 그게 이제 모범 동거 이렇게 해주시고 이게 예수님의 제자원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으로 여러분이 중요한 것이 이제 아침 그리고 낮 그리고 저녁입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여러분 아침에는 여러분이 이제 정시기도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영적 힘을 얻고 이제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과 가장 먼저 대화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단임 목사님들 말씀하시는 이제 사모직을 먼저 외치면서 이제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참고로 이제 뭐 휴가철 다가오고 하시니까 가족 여행 같은 거 가셨을 때 이런 걸 해보면 참 좋아요 그래서 가족 여행 가셨을 때 캠프도 하시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이제 미션을 이렇게 하나씩 주면 좋아요 그래서 아침 먹기 전에 예를 들어서 뭐 에베소서 뭐 이장을 다 읽고 아침을 먹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아버지 아버지 어머니도 잘 읽으셔요 아들이 얘기해서 그런지 잘 읽고 이런 거 딱 해보시고 그 다음에 낮에 낮에는 만남 내가 만남을 통해서 내가 보고 듣는 거 전부 기도로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무시기도 그 다음에 저녁에는 깊은 기도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을 말씀으로 편집하고 정리를 하시기 바라고 어렵게 하시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해보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녁에 자기 전에 이빨 닦을 때 이거를 무선 이어폰 끼고 틀어놓고 말씀을 들으면서 닦아요 닦아요 그러면 뭐 이렇게 또 자기 전에 그 시간이 들잖아요 뭐 이렇게 닦아야지 또 뭐 저는 이것도 해요 뭐 이렇게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메시지 들으면서 자기 전에 그리고 이제 자기 전에 찬양 같은 거 잔잔하게 틀어놓고 이렇게 반드시 이 성령 충만 속에서 잠드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봤는데 여러분이 정말 이 위기시대에 이 70지역 살리고 70인 제자를 찾아세우는 그런 70인 제자의 모델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 모인 우리 예원의 모든 사획자 주장 우리 성도분들 축복해 주셔서 이제 중단 없는 2, 3, 7 전도와 또 선교의 주욕으로 쓰임받게 해주시고 먼저 나를 살리는 나의 24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가장 행복 누리게 하셔서 이 축복을 교회에서 현장 예배로 함께 누리며 이제 정말 현장에서 이 축복을 정말 70지역 말씀운동으로 증거하여서 이 흑암에 빠진 이 현장을 살리는 70인 제자의 영답들을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기회는 다 fallen 또 움 daar eration